안녕하세요. 바쁜 농업인들을 위한 빠른 병해충 정보입니다. 담배나방, 파방나방은 고추에 매년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장마가 끝난 후 발생량이 크게 증가합니다. 3년 이상 유충은 약재 저항성이 커져 방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새 잎을 중심으로 등록 약재로 꼼꼼히 방제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 약재로는 제라진 유제, 애니충 액상수화제, 타르보 유제, 라이몬 액상수화제, 램페이지 유제가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SG한국30을 검색해보세요. 한국30을 친구 추가하시면 유용한 영농 정보와 이벤트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